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이프리페어 칼각도기 이벤트 영상입니다 칼각도기는 100개 한정 이렇게 두 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0도 15도 각도 이 각도기는 초심자용 검정색으로 제작됐고요 앞 뒷면은 이렇게 이렇게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숙련자용 칼각도기는 25도 13도 앞 뒤 이렇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칼각도기 이벤트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세히 란에 적어두고 고정 댓글로도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는 블로그 칼각도기 이벤트 공지사항의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화면 그러니까 구독되어 있는 화면을 캡처 해주시고 각도기 받으실 분 성함, 전화번호, 주소를 남겨주세요 꼭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벤트 기간은 딱 일주일만 그러니까 8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벤트는 이 각도기 세트 100개 그러니까 200개 분량의 가능한 정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100분 한정으로 이벤트를 받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더라도 100분 이상은 가능한 선에서 추가 제작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100분 이상이 넘어갈 것 같아서 아 나는 이벤트 참여를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댓글로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프리페어 이 각도기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고 이벤트 끝나면 작업을 맡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필요하다 요청해 주실 때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각도기 사용법은 여기 오른쪽 위에서 볼 수 있고요 각도기 디자인을 최대한 쓸데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낸 디자인으로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영상 올리면서 각도기를 찾는 구독자 분께서 많이 계셔서 그래서 고민 끝에 디자인과 카드 프린터 그리고 제작 이벤트를 이렇게 공지하게 됐습니다 나이프리페어의 칼 작업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벤트는 10만 구독자가 도달할 때 원데이클래스 오프라인을 이벤트로 계획해 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